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생기셨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2664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 답심리 대우푸르주유 아파트 32평입니다. 7년째 보유하고 있는데요.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한다면 언제쯤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향후 전망을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요즘에 계속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요. 지금 양도세 완화 정책에 따라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을 좀 팔아야 될지 아무래도 매도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하는데 이걸 팔아야 될지 저걸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님께서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좀 가치도 평가도 받으면서 좀 물어보신 것 같으세요. 자 답심리 대우 푸르주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뭐 레미안 위부나 답심리 두산 위부나 답심리 대우 푸르주 다 상당히 위치가 좋고 물론 뭐 레미안 크래시티 같은 경우 전농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매도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지금 문의하셨을 때도 급한 거 아니면 매도할 생각 없으실 것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청량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GTX 노선이 지금 GTX 노선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청량리 내만 이미 지금 재개발이나 구역별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 이 답심리 대우 푸르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물론 답심리 역을 이용하는 거리에 좀 상당히 있긴 하지만 반대로 또 청량리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른 지역 뭐 전농동이나 이쪽 지역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입체적으로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들 이 답심리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갖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보면요. 답심리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가는 7억 5천에서 11억 3천씩 거래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호객론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9억 3천만원 정도가 이제 아마 거래가 지금 현재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위에 밑에 보면요. 지금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에 33평에 14억입니다. 자 물론 옆에 레미안 미드 카운티나 레미안 위브나 그 다음에 위축하면 전농동 아까 말씀드렸던 크래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15억 더 형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은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최근에 지었거나 또는 뭐 3, 4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격이 이제 10억 이상 되어 있고 자 반대로 말하면 자 이 지금 답심리 대우 같은 경우는 단지가 좀 작은 게 좀 약간 단점입니다. 자 단지가 작은 게 좀 단점이다 보니까요.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 연식이나 단지가 작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좀 아무래도 아직은 못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 장점이 있죠. 자 초등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중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군적인 부분에서 용이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자 투자를 했을 때 자 신규 아파트로 할게요. 신규 아파트가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한 10년에서 15년 차 된 아파트들이 한 중간 정도 가격이 있다고 하면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뒤가 지났다고 가정했을 때 신규 아파트도 어느 정도 물론 가격은 둘 다 올라가겠죠.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자 오르는 폭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점점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아파트가 새 아파트 들었을 때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자 대장주 아파트를 깨찰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답심리 대우 프루지오 가격이 상당히 다른 아파트 대비했을 땐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높이 상승률이 높다는 거죠. 반대로 여기 대비했을 때 상승률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 매도를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앞으로도 해야 된다는 사실은요. 첫 번째는 청량리일 때 개발의 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어느 정도 윤곽이 좀 펼쳐졌을 때 지금도 들어오지만 아직도 청량리 재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 때 한 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최소한 GTX 두 가지 노선이 착공이 돼서 청량리역 일대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가격이 분명히 더 오를 겁니다. 특히 이 전동동 답심리 일대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량리 남쪽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파싱이 좋고요. 마지막에 당연히 GTX 개통된 시점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겠죠. 어느 정도 청량리일 때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매도하기 때문에 세 가지 타이밍을 갖고 그때 궁금하시다면 시청자 문의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담 받으셔도 되니까요.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